세포라가 제일 크다고 해서 여기를 가올거에요 더워 와 진짜 크다 사진 찍으면 안된대 얼마인지 살게 잘했어 한시간 동안 난 죽을뻔했어 더워서 너무 더워 나도 덥지만 쇼핑에 대한 열망으로 이겨냈거야 지금 아까 하나로 찍히는거 보니까 탈출이 된금액이 85만원인가 그랬으니까 90만원 넘게 산거 같아요 이게 뭐라고 근데 나 저번엔 못샀기때문에 약간 한을 뿜고 왔어서 조금 덥치는대로 주워드린 감이 있습니다 더워 엔펠탑이다 엔펠탑 원스 inka 보내 좀 더워 헛다기 코멘 도덕에 샀던 브랜드들이 영국에 없다보니 tor에서 베브넴스 백화점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감 장곡 अव 이번엔 스페이스드랑 콜라보 한건데 얼마전에 나왔더라구 이거 무조건 사고 계란? 계란? 스팅크스네? 어 스팅크스네 계란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스팅크스네 저는 지금 매일 아픈 상태입니다 현재의 나머지 сколько rationale인가요? 저거는 저거는 어제피 저거는 사은거같은데 제가 좀 바로 이동하는거 같았어요 이 스팅크스네 그 브러쉬 이 스팅크스 이건 스팅크스네 지금 패스를 checkout 이 스팅크스네 아직도 못 먹지 않았어요 다음 명 이거 컨트롤 파울인데 새로운 걸 쓰고 싶어서 이걸 살까 생각 중인데 색이 애매한 거야 싶기도 하고 그래도 없으니까 사는 게 좋겠지? 빨리 그렇다고 말해 파스타를 못쓸 파스타를 못쓸 파스타들이 이렇게 이 컬러들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찾던 추가 6개 컬러는 5월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는 리트 스티크 리트 스티크다는 이쪽이 좀 더 유명하자 여기는 메탈 아이스드 밑에 쌍무크 그리고 그리고 장모양도 된 나서 아이섀도우 셀레트도 있는데요 이것도 색깔이 예쁘보이긴 하는데 박살이 나서 내용이 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스틱 컨실러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티셔츠 쉐딩 팔레트 그리고 리퀴드 아이라이너 블랙 되게 잘 쓰고 있어서 하나 더 샀고 흰색도 있길래 샀어요 브라운드 살까 좀 고민 되는데 그리고 여기 가루 파운데이션 이건 다음 버전의 케이스가 되게 예쁘던데 역시나 지금 없어서 저는 다음 버전을 기억해볼게요 여기 가루 세팅 파우더들 컬러가 3가지 있고 여기 픽스터 같은 미스트도 있어요 세팅 미스트만 여기 컨실러 컨실러는 제가 원하는 색깔을 이미 세포라에서 샀기 때문에 패스했고 이 파운데이션 이것도 컨실러에서 사가지고 한 두 번? 세 번인가 써봤는데 엄청 약간 매트한 느낌인데 엄청 밀착력이 좋아요 되게 밀착이 잘 되는 느낌 이 꼬다리가 포인트 이번엔 투페이스랑 캔디 콜라보와 그리고 이런 구스구스한 몰드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새로 나온 컬러들이 이쁘던데 저는 일단 지금 롤리터1이랑 롤리터2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까지 3개는 남아 샀어요 이렇게 롤리터2 롤리터2 파슈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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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게 자석으로 붙는다? 쫄지? 근데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캣본디야 근데 저는 이 세트를 여기서 매장에서 팔고 저기 매장에서 샀는데 캣본디를 먼저 가서 캣본디를 샀죠 이걸 안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 저번에 사는 그거 여기는 디피가 있다 그치? 근데 이거 약간 오일틴트스러운 것 같고 발색이 잘 안나왔어 반짝이 하이라이터는 미국에는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대 미국이랑 유럽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와 둘 중에 하나를 팔건데 이것은 멜팅 립 이 마지막 컬러는 스파킹 벌린에 근데 여기가 라파 여기가 라파 여기 라떼 나 Lastamy 여기 nào! 이 브러쉬가 엄청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파티 웹 그리고 그림두 검은색이예요 이건 블러쉬 이건 눈빛이예요 이거요 이건 녀석이예요 그리고 또한 직전 이건 브런제인데 이건 블러셔도 부른적이고 이건 브런저랑벨 »한건가요? 나는 이걸 아주 잘 쓰고 있는데 근데 펌프라에는 요색이랑 요색이랑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얘를 더 사야겠다 뭐야? 이 파워이란 것들이 지금 세일을 하잖아? 응 The next thing is this? This part? So dumb? Yes The next thing is the first thing to do 이렇게 두 매장을 양껏 다 털었으니 팩스를 받아놨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